안녕하세요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읽기입니다 오늘은 사수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라는 책을 통해서 나 혼자 멘토 없이 폭풍성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책은요 브런치라는 카카오 플랫폼에서 무려 대상을 받은 책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뭔가 작품성이 있는 책이고요 내가 지금 어떻게 성장을 하고 싶은데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 나 혼자 오롯이 해내야 되는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하시는 분이라면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에 나온 내용들을 제가 간단하게 한번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누군가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끌어주는 사람도 없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책의 저자 역시 그런 고민이 많았습니다 누가 마땅히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이른바 사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자기 혼자 그 방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깨닫게 된 과정들 사실들을 이제 이 책에 적은 건데요 한번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멘토 없이 나 혼자 폭풍성장하는 법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내가 연차가 쌓인다고 해서 꼭 이게 실력과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1년차, 3년차, 5년차, 10년차가 되면 될수록 사실 실력이 쭉 비례적으로 늘어나면은 별로 고민이 없죠 자연스럽게 전문가가 되니까 그런데 문제는 3년차나 5년차 이게 큰 성장이 없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내 실력을 어떻게 키워야 될까? 이 고민을 이제 해보는 겁니다 이 책의 저자도 얘기를 합니다 10년차 초본은 얼마든지 있다고 이 책에 나온 구절을 읽어드리면은 읽고 생각하고 일에 적용하는 사이클을 반복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다 단순히 오래 일한다고 전문성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며 무작정 열심히 한다고 실력이 만들어지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하다보면 늘겠지라는 생각은 마치 시간만 지나면 누구나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것처럼 보인다 주변을 보자 10년차, 20년차 초본은 얼마든지 있다 여러분들 주변에 보시면은 있을 거예요 아마 저 사람은 여기서 일을 10년 했다는데 업무 능기가 없는 사람들이죠 어쩌면 뭐 이거 내 얘기인가?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신 분이라면은 이 책에 나온 대로 한번 같이 따라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일단은 나 혼자 폭풍 성장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목표를 향한 여정이든 길은 여러 갈래이며 그 길은 저마다 동등한 가치를 가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전문가가 되고 싶어요 회계 전문가든 마케팅 전문가든 그럼 회계 전문가, 마케팅 전문가, 이 전문가 내 목표로 하는 것에 도달하는 길은 단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라는 사실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이게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길은 하나가 아니다 두 번째는 나에게 잘 맞는 경로는 나 자신의 개성에 따라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동료, 내 사수, 내 후배 이런 사람들과 내가 똑같은 길을 가야지만 큰 성장을 하거나 성공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잘 맞는 경로를 찾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다시 정리해보면 내가 목표로 하는 그 목표치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여러 갈래의 길이 있다는 것을 일단 인정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길 중에서 나에게 맞는 길이 있다는 사실이 전제가 깔려야 됩니다 이게 아니고 누구에게나 적용된 절대적인 길이 있다? 이 생각이 일단 잘못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나 자신에게 맞는 길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옆 사람이 어떻게 했든, 내 윗사람이 어떻게 했든 이런 게 아니고 나 자신에게 맞는 길이 무엇인가를 고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알아야겠죠 이 책에서는 나를 발견해야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나를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 가지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첫 번째,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 두 번째, 지금의 나를 있게 한 뿌리는 무엇인가 세 번째, 평생에 걸쳐 추구할 나의 북극성 여기서 북극성이라는 건 목적을 얘기합니다 목적은 무엇인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이거에 대한 정의가 돼야지 내가 이제 출발점을 정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의 내가 있는 그 뿌리가 있을 거예요 내가 이 길을 왜 왔고, 이 직업을 왜 갖게 됐고 어떤 생각이 여기까지 왔는지 그러면 내가 이제 전반적인 내 삶의 루트라든지 내 진료의 뭔가 커리어, 동기라든지 선택의 이유 등이 보이겠죠 마지막, 내가 앞으로 가야 할 곳 내 목적지가 어딘지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곰곰이 스스로 생각을 해보시면 내가 지금 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의미와 내가 어떤 식으로 차별화해야겠다라는 그 차별성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리고 이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이 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나는 앞으로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가 쭉 윤곽이 잡힐 겁니다 그렇게 이제 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 모두는 컨텐츠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과 별다른 게 있겠어?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다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 일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의미도 없고요 차별화도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걸 뒤집어 생각하면 나라는 현실 내가 생각하는 그 업에 대한 정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컨텐츠가 될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이 다 차별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장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누구나 유의미한 컨텐츠로 개발할 수 있는 재료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 재료라는 것은 고유한 성향, 경험, 지식, 사유 이 네 가지로 구분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각각 의미하는 바가 이런 거예요 고유한 성향이라는 것은 타고난 것이에요 의식하지 않아도 이미 하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은 예를 들면 이런 게 되겠죠 내가 강아지를 좋아하는 것 꽃을 좋아하는 것 내가 어떤 것을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 이런 것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보통 타고나죠 동물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냥 애초에 싫어하게 태어난 경우가 많죠 이런 식으로 내 고유한 성향이 있다는 것 빨강을 좋아하는 것 파랑을 좋아하는 것 이런 식으로 경험이라는 것은 내가 이미 해본 것들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선택을 하면서 각각 다른 경험들을 해왔죠 이 경험을 말하고요 지식이라는 것은 내가 공부해온 것 대학에서 전공한 것도 있고요 내가 개인적으로 책을 읽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회사에서 배운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사유라는 것은 내가 스스로 체화하거나 깨달은 것입니다 내가 지식과 경험, 지식과 살아오면서 내 삶의 철학이라든지 내가 삶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도 있을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사유입니다 이 네 가지를 누구나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컨텐츠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튜브 같은 걸 보더라도 다 똑같이 먹방을 하지만 다 다르잖아요 그들이 먹는 음식이 다르고 그들이 왜 이 먹방을 하는지 그 이유가 다 다를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이미 이 영상의 뭔가 의도라든지 표현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달라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의미와 차별성이 각각 개별적으로 다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들을 꼭 하셔야 돼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나를 발견하기 위해 해야 하는 질문들 이걸 하시다 보면 내가 이 일을 왜 하는지 이 일이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 하나둘 잡힌다는 거예요 물론 컨텐츠를 산다고 끝은 아닙니다 아 나는 이미 다른 사람들과 이 일에 대해서 다른 의미를 찾았고 또 그리고 난 차별화가 돼 있어 그래서 나는 이게 쭉 갈 거야 한다고 해서 아 나는 이제 성장할 수 있어 나는 이제 성공할 밖에 없어 이렇게 사실 큰 오산이고요 컨텐츠를 찾는 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어려운 여정이 쭉 이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그 앞으로 부딪힐 힘든 일들을 이제 많이 경험하실 텐데 그럴 때마다 이것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바로 중력 문제라는 겁니다 중력 문제 중력 문제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 책에 나온 구절을 잡고 왔는데 중력 문제란 통제할 수 있는 범위 밖에 있는 가짜 문제를 뜻한다 어떤 사람이 자전거를 타고 언덕을 오르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아마 힘들고 지쳐 투덜거릴 것이다 망할 중력 때문에 힘들어 죽겠네 이놈의 중력만 없었어도 편하게 올라갈 수 있을 텐데 중력을 탓하는 그의 말이 어떻게 들리는가 중력은 자연현상이다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것이기에 그저 받아들여야 한다 중력과 씨름에 맞자 에너지를 허비하고 무력감을 느끼게 될 뿐이다 중력을 탓하는 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행동이다 중력은 싸우고 극복해야 할 대상이 아니다 자전거를 타고 언덕을 올라가기 힘들면 페달을 더 편하게 밟는 기술을 개발하거나 자전거의 무게를 가볍게 만들거나 꾸준히 운동을 해 체력을 키우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문제의 원인을 무엇으로 정리하느냐에 따라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좌절의 대상이 되기도 반대로 한 번 해볼 만한 도전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중력 문제라는 결국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자전거를 예를 들었죠 자전거를 타고 언덕 올라갑니다 엄청 힘들겠죠 언덕이 또 되게 가팔라요 그리고 올라가니까 페달이 엄청 무겁죠 내가 이거 왜 하고 있나 이 중력만 없었으면 내가 정말 편하게 올라갈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구에서 중력이 없을 수가 있나요 없죠 이런 투덜거림 중력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는 것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부질없는 거라는 거예요 왜? 내 통제 밖에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들만 고민하면 됩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과 있는 것을 구분해서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것을 때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행동이잖아요 중력 없으니 가능해요? 중력 없이 자전거 타는 거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잖아요 이거에 시간 낭비하고 에너지 낭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력이라는 것은 싸우고 극복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을 함께 중력을 피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중력을 가지고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함께 갈 것인지 중력이라는 문제를 피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내가 이것을 함께 데리고 가면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게 맞는 거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을 고민하는 것은 답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앞으로 수없이 많은 문제들을 부딪히고 어려움을 공책할 겁니다 그때마다 이 어려움이 내가 내 통제 안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건지 아닌지 일단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통제 밖에 있는 것이라면 과감히 이건 고민하지 말고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일을 하는데 상사가 문제예요 상사가 되게 이상해 그래서 맨날 나한테 뭐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예를 들어 상사를 자를 수 있나요? 못 자르죠 그러면 이 상사와 함께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을 고민해야지 어떻게 하면 상사를 잘리게 할까 상사가 어떻게 하면 그만둘까 이걸 고민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자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문제의 원인을 무엇을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좌절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요 반대를 해볼 만한 도전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내가 앞으로 이런 상사를 또 만날 수 있을 텐데 이번 기회에 이런 상사와 잘 지내는 법을 배워보자 라는 생각으로 이 문제를 조금 해결해 볼 수 있겠죠 단순하게 근데 나는 이 상사랑 절대 일하기 싫어 이 생각이 꽉 차 있으면 현실에서 달라지는 게 있냐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우리가 또 이제 일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양이 늘리면은 자연스럽게 뭔가 성장을 하고 자연스럽게 뭔가 질적인 뭔가 변화가 일어난다 라고 생각을 하신 분들이 많은데 이 책의 저자는 거기에 대해서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질은 양에서 만들어진다 라는 양질 전환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양이란 무엇이는 무작정 많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많이를 의미한다 이를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흔히 아는 것이 많으면 일을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라 얘기지만 지식의 양이 절대적으로 많아진다고 해서 창의력 문제 해결 능력이 덩달아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 생각의 양을 늘리는 행위는 지식의 양을 늘리는 것과 관점의 양을 늘리는 것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양을 늘린다는 말이 단순한 이것을 뭐 많이 하는 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어떻게 많이 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무작정 뭐 많이 하면 되겠지 무작정 12시간 15시간 하면 되겠지 이게 아니고 12시간 15시간 동안 무엇을 어떻게 많이 했느냐 여기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무작정의 양만 늘리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흔히들 아는 것이 많으면 일을 더 잘하겠지 지식의 양이 많아지면 창의력이라든지 문제결 능력이 덩달아 높아지겠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은 무조건 비례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어쨌거나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겠죠 하지만 비례적으로 정말 10의 지식이 더해졌는데 10만큼의 실력이 올라가려면은 그냥 이거를 막연하게 지식만 습득하면 되는 게 아니고 좀 관점을 늘리는 방향으로 많이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관점도 바꾸고 양도 어떻게 할까를 분명하게 늘려나가 보면은 우리가 기술이 좀 늘어날 거 아니겠습니까? 이 기술 습득 단계에는 5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드라이퍼스 형제가 이제 뭐 발견한, 개발한 드라이퍼스 모델이라고 부르는데 이 5단계가 어떻게 되느냐 1단계는 초보자입니다 초보자 이 초보자는 경험이 부족해서 매뉴얼이 필요해요 배운대로만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배운대로 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동일한 이유의 실수를 계속 반복하고요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파악도 못해요 일을 어떤 거 해보다가 쉽게 포기하고 다른 사람에게 이 일의 해결을 자꾸 부탁하고 의존하게 되죠 이 단계를 드라이퍼스 형제는 초보자라고 정했습니다 이 초보자에서 벗어나면은 2단계가 고급 입문자입니다 고급 입문자 이 고급 입문자 단계에 오면은 규칙에서 조금씩 탈피해서 자신만의 방법을 시도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문제 해결이 어려워해요 우선순위 판단이 미숙합니다 큰 그림을 잘 보지 못하거나 뭐 이 일을 나와 관련이 없다고 느끼기도 해요 아직까지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단계가 2단계 고급 입문자입니다 그래서 고급 입문자는 이제 업무는 조금 이제 아는 거예요 하지만 전체적인 그림을 못 보는 거죠 그래서 그 매뉴얼 안에서 유두리 있게 뭔가 나만의 방법을 시도하지만 그게 뭐 업무에 뭐 뚜렷이 엄청난 성과를 갚아주는 거나 이런 건 아닌 거죠 3단계는 중급자입니다 이 중급자가 되면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계획을 수립하고 경험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요 자신이 선택한 결과에 책임감을 느낍니다 내가 이 일을 했는데 결과가 안 나왔어 이러면은 내가 뭐 잘못했나 그 결과에 대해서 내가 책임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급자가 되면 어느 정도 굉장히 숫달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뭐 계획도 짜고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만의 방법을 시도해보고 나름대로 또 결과가 나오기도 하고 물론 결과가 다 잘 나온 건 아니에요 안 나올 수도 있죠 안 나오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느끼기도 하고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처음 본 문제를 만나도 당황하지 않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이 3단계 중급자는 4단계가 되면은 숙련자가 됩니다 숙련자가 되면은 자가교정이 가능합니다 너무 단순한 정보는 좋아하지 않아요 원론적인 얘기를 실제 상황에 맞게 적용할 수 있어요 맥락과 큰 그림을 이해하고 우선순위 판단에 능숙합니다 경험상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측이 가능합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무슨 얘기죠 이게? 이제 큰 그림을 볼 줄 안다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업무가 전체적인 일의 프로세스에서 이런 걸 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이런 맥락에서 이런 업무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고 내가 하는 게 어떤 의미를 갖는구나 이렇게 이제 판단이 가능한 거죠 그 전체적인 맥락 그 안에서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수준이 되는 겁니다 전체적인 맥락을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관리자급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5단계는 전문가입니다 최고 단계예요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직관이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정보와 지식의 근원, 규칙을 초월하고요 범위를 제한하고 집중해 패턴을 발견하는 데 능숙합니다 새로운 상황에 대해서 대책력이 뛰어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직관 어떤 일을 딱 보면은 아 일은 이렇게 해결하면 되겠다라는 게 딱 보이는 거죠 그 방법이 매뉴얼을 탈피할 수도 있고요 이제까지 시도해 보이지 않은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문제에 전혀 당황하지 않고 이 문제의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스스로 발견하고 그걸 시도해 볼 수 있는 수준이 되는 겁니다 이걸 이제 드라이버스 장제는 5단계라고 본 거예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성장을 하다 보면은 이 5단계를 거쳐서 최고 전문가 단계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내가 최고 전문가가 됐다 그러면은 뭐 그냥 이걸 나만 갖고 있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이것을 더 그릇이 큰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내가 하는 행동들, 내가 하는 말들이 후배나 내 아랫사람들에게 뭔가 굉장히 유의미하고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는데요 영감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사람이 되려면은 이 책의 저단은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콘텐츠, 채널, 인맥입니다 콘텐츠는 내가 갖고 있는 소재, 능력, 지식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리고 채널이라는 것은 온라인 네트워크를 얘기합니다 유튜버가 될 수도 있고요 블로그가 될 수도 있고요 뭐 줌 뭐 이런 식으로 온라인으로 사람과 만날 수 있는 장이 되겠습니다 그건 대면이 될 수도 있고 비대면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인맥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학벌이나 지역 이런 게 아니고요 오프라인 모임을 얘기합니다 오프라인 네트워크 모임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갖추면은 내가 가진 지식이나 경험들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고 영감을 줄 수 있는 기반이 갖춰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수가 없어도 괜찮습니다라는 이 책은 이 책의 저자가 스스로 사수 없이 성장을 하는 경험을 바탕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사수가 없어도 혼자서 나를 성장시킬 수 있다 라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이 책에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내가 뭐 지금 직장에서 사수가 없다고 너무 뭐 일을 어떻게 배우지? 이런 고민을 하시기보다는 나 스스로 어떻게 이 일을 생각하고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되고 싶은지 이런 것들을 고민해 가면서 나만의 뭔가 콘텐츠를 배견하시고 그 안에서 나만의 차별화 포인트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지를 고민하시면서 한 단계 한 단계 초보자에서 전문가까지 성장해 나가시다 보면은 이 책의 저자분처럼 뭔가 다른 사람에게도 뭔가 영감을 주고 뭔가 지식을 전달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이제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터에서 직장에서 스스로 성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책 사수가 없어도 괜찮습니다라는 책을 가지고 나 스스로 폭풍 성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